짱구 다시 기대봐 다시 기대봐 짱구 경구 안 틀렸는데 다시 기대봐 짱구 경구 짱구 올라 올라 짱구 올라 짱구 다시 기대봐 나는 실패 안해 재밌지 아니 정보가 더 어려운다는데 어떻게 그걸 알까요? 아니지 짱구 그랬는데 못 알아들었지 근데 정보라고 들었잖아요 그냥 듣는 말 그대로 알았어요 짱구 짱구 짜장면 짜장면 짜장밥 짜장밥 꾸끼리 컵 먹으면서 하니까 침이 너무 많이 묻는 것 같아 아빠 귀가 해봐 한 명 얘기하면 한 명 들어야겠네 아빠 귀 아빠 기대 봐 전화 놀이 하제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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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나 해보자 형이나 아빠 알잖아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? 어우 진짜 목소리 크네 가볼게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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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